2차에 올라오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아까 하실 때 제가 막 저마저마 했거든요. 숨이 차가지고 호흡이 아직 지금 치료받는 중이시네요. 아직 치료받는 중이라 호흡이 딸려가지고 막 힘들어서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저마저마 했는데 어차피 그냥 무대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수원이라서 나왔지만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좋은 점수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희망사항이었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더 열심히 배우기였습니다. 네.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대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? 글쎄 여기까지만 5분만 해도 좀 아팠을 때 생각하니까 참 감기 무라합니다. 눈물 글써버리지 말고 뭐 그런다고 제가 안 봐주니까 노래를 더 하면 돼. 노래를 열심히 더 낮으면서 건강해지면 더 열심히 더 배워서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떨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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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